이번 시간에는 배움 두 스푼, 생각하는 힌 기르기 시간입니다. 우리가 퀴즈를 통해서 사고력을 길러보는 시간인데요. 20초 극장에서 로봇에게 내렸던 명령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는 퀴즈입니다. 아래 그림들은 컴퓨터와 대화할 수 있는 스크래치 블럭들입니다. 알맞은 스크래치 블럭들을 골라 연결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밑에 그림을 보면 왼쪽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명령어들이고요. 오른쪽에는 스크래치 명령어 블럭들입니다. 알맞은 것을 골라서 연결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선생님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가로걸음 앞으로 가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스크래치 블럭과 연결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스크래치 블럭 중에서 10만큼 움직이기 블럭과 연결이 가능합니다. 10만큼 움직이기 블럭 앞에 10만큼은 여러분이 원하는 숫자만큼 변경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10 대신에 100을 입력할 수도 있겠죠? 100을 만약에 입력한다면 100걸음 앞으로 가기 명령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양이 소리내기는요. 어떤 블럭과 연결이 가능할까요? 네, 고양이 소리내기는요. 냐옹 재생하기 블럭과 연결이 가능하겠네요. 세 번째로 가로라고 말하기 명령은 어떤 블럭과 연결이 가능할까요? 네, 첫 번째에 있는 뭐뭇을 1초 동안 말하기 블럭과 연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블럭도 다른 블럭과 마찬가지로 앞에 빈칸에 여러분이 원하는 단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해라고 적는다면 사랑해를 1초 동안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뒤로 돌기 명령은 어떤 블럭과 연결이 가능할까요? 네, 뒤로 도는 것은 180도 도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시계방향으로 180도 돌기 블럭과 연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깃발 흔들기는 어떤 블럭과 연결이 가능할까요? 네,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네요. 네, 그림과 같이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럭과 연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어때요? 많이 어렵지 않죠? 이렇듯 실제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과 컴퓨터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단어를 많이 알면 말을 더욱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컴퓨터 언어를 익히면 컴퓨터에게 정확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금씩 다른 언어의 차이에 관심을 가져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